이틀 전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자신의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며 쓴 페이스북 글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과로를 치고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나온 오빠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공개했던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거론된 오빠 표현을 떠오르게 해 김 여사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사자인 김 대변인은 남편 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느냐면서 영부인 조롱으로 해석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친윤계인 강명구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단체 대화방에 김 대변인의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했고 유영화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떤 변명을 해도 대중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행간에 숨은 뜻을 모를까 싶다며 자숙을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는 천금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내, 원외 무관하게 우리 당의 인사들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만큼 다들 공적인 일을 또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김 대변인에 대한 비난 글이 다수 올라왔지만 친한계에서는 정식으로 문제 삼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bent상 that the next step of the day 플로시 든지 든지 다 든지 섬 meats 그러면 간퇴 ult co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